아 으 a 급이 되고 싶은 b 급 정상에 서고 싶은 비정상 어때 노래를 꿈 때문에 아파하고 꿈을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는 비주류 삼류 열등생 모든 b 급 인생들에게 바칩니다 아 아 둘 셋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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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아마 조금 4 아 moments 엉 아 Β B, B, B급 인생 B급이 되고 싶은 우리는 B, B, B 정상들 정상에서 하고 싶은 우리는 B, B, B급 인생 B급이 되고 싶은 우리는 B, B, B 정상들 정상에서 하고 싶은 별 볼일 없는 볼일 쓸데없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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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졌죠 부지런 없는 땀방울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죠 답답한 내 맘보다 더 답답해하는 내 주위에 사람들의 표정보다 나까지 지쳐가죠 우리는 B, B, B급 인생 B급이 되고 싶은 우리는 B, B, B 정상들 정상에서 하고 싶은 우리는 B, B, B급 인생 B급이 되고 싶은 우리는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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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정상들 정상에서 하고 싶은 언젠가 내 안에 있는 내 특별함을 찾아내 보여줄 날이 있을까요? 내 마음에 얼마 남지 않은 내 꿈을 다 읽히기 전에 나에게 빛이 비출 수 있을까요? 우리는 B, B, B급 인생 B급이 되고 싶은 우리는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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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정상들 정상에서 하고 싶은 우리는 B, B, B급 인생 B급이 되고 싶은 우리는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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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비정상END 정상에서 하고 싶은 우리는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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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정상의 상점에서 본 한글자막 by 한효정